Q. 슈베 선수 Q. 슈베 선수 Q. 슈베 선수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 되세요? 게임하다가 낯선해요. 이상한 사람도 옆에 있고 Q. 슈베 선수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누구세요? Q. 소개 좀 해주세요. Q. 엘리 씨 최고의 정글러 Q. I like my play style 말랑 선수 저희 작년에 저희 팀 정글러를 책임졌던 그 선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니 팬분들 얼마나 보고 싶어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니 사과하면 제가 지금 저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미 듣고 와가지고 모르는 척을 해야죠. 아 뭔가? 모릅니다. 네 뭐하기로 했었죠? 오늘 과자를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근성이랑 저랑 또 이미지가 약간 잘 안 먹게 생긴 그런 놈들이 약간 먹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Q. M&M은 인정인데? M&M은 인정인데? 이거 근데 많이 먹어봤는데 뭔가 미국 건 다른가? 약간 좀 큰 거 같기도 하고 미국 콜라는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죠? 좀 맛이 달라 그냥. 약간 그렇긴 해. 약간 그렇긴 해. 아니 근데 뭐 무난한데? 보이나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초콜릿이에요. 먹어보시죠. 색깔마다 다른가요? 그걸 이제 저희가 알려드려야죠. 그걸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오케이. 색깔별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그냥 초콜릿 그냥 맛있는데요? 리그 하는 유튜버처럼 이렇게 보여줄까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 무한도전 뭐 유재석이에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난 뭐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아니 뭐 해봤어요. 통탕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게임하면서 쭈어 먹을 수 있는 초콜릿?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5점 만점에? 이거는 뭐 맛있어가지고 한국이랑 맛도 비슷하고 2점 정도? 네. 아니 맛있는데 2점. 제 점수 딱 힘들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좀 짜더라고요. 약간 자극적이야. 저는 일단 제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해서 3점? 이거는 유명하고 한국이랑 맛도 비슷해가지고 먹을만한? 너드스! 저희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너드스 캔디인데 레인보우 맛 오 이거 무지개 색깔로 있는 사탕인 거 같거든요? 어떠세요? 이거 처음 봤을 때 먹으면 혓바닥 색깔이 이상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 손바닥 대세요. 이거 초콜릿인 거 같은데? 약간 엄청 작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이게 좀 아니 먹지만 말고 좀 보여드려봐요. 아니 배고파요? 배고픈 게 아니라 먹어보니까 어릴 때 먹었던 맛이에요. 문방구에서 샀던 거. 아니 그거네 그거 그 200원짜리 그 네모로 돼 있고 하나씩 뽑아먹는 거 딱 해가지고 그 맛이에요 그 맛. 살짝 건빵 별사탕 느낌? 단맛이 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아 건강이 좀 깎이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평균 수명 좀 한 몇 초 정도 줄어든 거 같거든요? 약간 슈팅스타 같은가요? 슈팅스타는 아니고 전사탕으로 하자. 뭔가 신 거 같으면서도 근데 또 시진 않은데? 달인 거 같은데 달진 않아요. 뭔가 그 단맛과 신맛의 중간? 아 근데 제 스타일 아닌데? 난 아닌데?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은가요? 저는 1점. 먹었을 때 뭔가 기분이 좀 나빠요. 그냥 맛있는데 기분이 나빠져요. 저는 3점.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먹을만해서 육포. 육포인데요 그냥. 트레이더 조의 내추럴 베이브 자르키 내추럴 스모크 오리지널. 영어 잘하는데? 예스. 오케이. 너무 끈데? 반 나눠 먹을래? 더 큰 걸 집어넣고 냄새부터 맡아볼게. 냄새부터 한번 맡아볼게. 냄새는 살짝 소세지? 어 근데 그런 약간 비엔나 냄새인데? 좀 한입에 좀 먹어요. 비스킷 드세요? 커피라도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맛이. 이거 육포인데 소세지 맛이 나네. 그러니까 약간 소세지 냄새가 나요. 배콤한 소세지 같은데요. 과자가 맞아요? 이게 육폴래요? 근데 유럽에서 봤는데 그냥 들고 씹어먹던데 다. 다가 아니라 조금씩. 뭘 씹어먹어요? 장식처럼 먹던데요. 육폴래요? 음. 한국도 술안주로 먹자. 술안주로 육포 먹어요? 저희 아빠가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육포 되게 좋아해요. 술안주로. 좀 더 한국보다 싸거나 이런 거 없어요? 살짝 조금 더 촉촉한 느낌? 한국 거는 조금 아예 말라있는 느낌인데 약간 그래서 더 먹기 편하다? 씹기 편하다? 음. 몇 점 주실래요? 소고기인데 3점. 소고기여서 2점. 저도 약간 까다로워서 그래도 맛있는 거 준다. 그니까 나 괴식 같은 거 줄 줄 알아봐. 이상한.. 우리 거에 뭐가 있을지 몰라. 색깔이 이상한데요? 뭐 알로에인가요? 근데 뭐 마운틴 주니까 무난하지 않을까요? 저 한국에서도 네.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설레네요. 아니 저는 처음에 무슨 알로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절반도 안 채웠는데 아니 왜 절반도 안 채웠는데 설탕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조금 밍밍한데? 링링한데? 아우 맛없어 저는 1점! 저는 2점? 레모네이드에 탄산수 느낌이랑 그래도 설탕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지 발음을 한 번 읽어주세요 이거 팝콘 아니에요?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님? 어? 맞는 거 같은데? 무비트레이 쓰여있는 거 보니까 팝콘인 거 같은데? 그게 팝콘이 아니고 영화 볼 때 먹는 젤리 느낌이에요 영화 볼 때 젤리를 왜 먹어요? 그냥 먹어 그래? 오마이 갓 아니 이거 오늘 촬영으로 나 3시간 더 못 살 것 같아 아 이거 조금 그건데? 그 츄파츄스 가운데 있는 그 초콜릿 같은 거 알지? 뭐야 이거? 맛있는데? 아니 식감이 별로야 아 뭐라 해야 되지? 너 이게 맛있어? 그 이마트에 가면 비슷한 걸 팔거든요? 근데 그 안에 시럽이 없어요 실망인데 이거는? 고무야 고무 이게 맛있어? 식감은 좀 그런데 체리맛이 좀 맛있어 아무 맛이 안 나 안 맛이 안 난다 체리맛 아니야? 한국이 맛있는 걸 많이 파는 거예요 한국이 맛있는 걸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드셔보세요 진짜 하나씩 물고 가세요 맛있어 먹기가 좀 힘들고요 되게 고무 같고 아무 맛이 안 나 0점 0.5점? 그래도 먹을 거니까 아 근데 좀 0점은 너무한가? 0.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타멜스? 무슨 뭐 핫팩이에요? 아니 이거 생긴 게 뒤에 막 힛 써져 있고 이거 뭐 엄청 매운 거 같은데? 매운 사탕 같은데? 내가 해외에서 맵다는 걸 먹어봤거든? 한국인 입장에서는 맵지가 않아 음 아 우리 워낙 단련돼 있으니까 불닭 같은 거에 비하면은 진짜 그냥 해외에서 먹는 매운맛은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잠 깨는 졸음 깨는 껌? 매운 거 잘 드세요? 아니요 저는 김라면도 못 먹어요 저는 해외에서는 먹어 진짜 미치겠네 뭔가 알약처럼 생겼는데 냄새는 젤리네? 안 나요 냄새는 안 나고 이게 맵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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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 약간 씹다 보니까 확 올라오네 매운 거보다 뜨거운데요? 아우 웬 이거 핫이랑 막 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 좀 좀 이상한 매운맛이 혀만 매워 그러니까 혀가 따가워요 근데 맵지는 않아 근데 이게 좀 맛이 계피향인 거 같은데 뭔가 설탕도 들어간 거 같고 아침 먹으면 잠 깨긴 하겠다 뭐 아니 기분이 너무 나쁜데요 또? 0.5점? 그 사람 조금 야박하네 그냥 아니 너무 내가 입맛이 좀 이상한가? 아니 근데 먹었던 것들이 너무 맛이 다 없어요 저는 2.5점? 오 많이 받았네요 그래도 계피향 같은 게 조금 그래도 맛은 있었어 음료까지 포함해서 6개를 먹어봤어요 예 그럼 이 중에서 베스트랑 워스트를 고를 거예요 제가 먼저 뽑자면 일단 베스트는 저 초콜릿 제가 2점 드렸던 저 M&M 초콜릿이고 그냥 이유는 제일 그나마 좀 무난했어요 워스트는 저 이름도 모르겠는데 저 고무요 고무 고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이게 진짜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게 속이 안 좋아짐과 기분이 나빠지는 맛이에요 진짜로 저거 진짜 10개 먹이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저는 베스트는 제일 무난한 초콜릿 M&M 초콜릿인 것 같고 워스트는 아운틴즈 저거 그냐 저거 탄산수랑 그냥 레모네이드 섞은 느낌? 제가 탄산수를 싫어해가지고 워스트 드렸습니다 이제 팬분들이 미국 와서 저 과자를 먹는다 하면 추천해 줄 생각들 있나요? 근데 한 번쯤은 먹어봐도 나쁠 건 없지 않을까요? 미국에 맛있는 거 많지 않을까요? 저건 빼고 어 일단 뭐 과자 먹방이긴 했는데 과자는 한 개도 없었던 거 같은데 과자는 한 개도 없었던 거 같은데 아무튼 뭐 다양한 거 많이 먹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거 같고 또 근성이랑 오랜만에 또 보니까 좋은 거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과자 느낌은 없었던 거 같고 저는 해외 지내서 그런 건 다 무난한 거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한국이 맛있는 게 많은 거라서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워스트 오랜만에 봐가지고 좋네요 저희 과자 2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로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거 과자에는 뭐가 있을 줄 몰라요 아 무서운데 2 2 2 3 4 5 5 5 5 8 8 9 9 10 10 10 13